점령 이곳은 자네 것이라는 걸 적에게 보여줘 거점을 차지해라 저기 C 거점을 차지했다 C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을 점령했군 파워플레이군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C 거점을 빼앗겼다 A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C 거점이 강점에 강점을 넣었다 Och 8 C 거점을 점령했다 1. 2. 3. 4.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적들을 때려누켰고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도망진다. 3명 처치. 그렇지. 3명 처치. 마음을 다해 싸우고 있는 소호자야. 서비저에서 게임을 넘어가는 것 같다. 그 무의 거점을 점령했다. 어렵다. 저기 저 세게 보다.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벤티즈를 얻었군요. 아내의 힘은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아이카. 3명 쓰러졌다. 3명의 힘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아이카. 에이 거점을 쇠 아꼈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적들이 거점 어드벤트지를 얻었다. 2명 처치! 3명 처치! 5분 남았다. 그대로만 하라고. 파워 플레이! 거기 아네카 점을 점령했어. 2.2. 5분 남았다. 드디어 안전한 공격! 5분 남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C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C 거점을 빼앗겼다. 파워플레이다. 저쪽이 자네 거점을 점령했어. 이 거점을 점령했군. 이 거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고소한 클래소가 점령했군. 이걸로 이걸로이 에이커점을 점령했다 파워플레이군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밀어붙이면 이긴다 c 거점을 빼앗겼다 그쪽에 수벤티즈를 얻었다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에이커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 이명 처치 이 거점을 점령했다 에이커점을 점령했다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 전술이 탄탄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지 자네는 거점을 지키는 장벽 같군 그 강철같은 의지를 시련의 장 밖에서도 발휘하도록 청년자들은 누가 지켜줄게 이 거리를 지켜줄게 에이커점을 빼앗겼다 간의 도시